산신댄즈는 2019년 10월 2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지금 3년간이 거의 3년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볼까요? 지금 여기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삼성 공장이 철수한 후이저오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한 지가 대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육교의 상태. 이미 오래전 폐업된 가게들, 버려진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는 거리 등 낙후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다 이곳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흔히 말해 삼성폰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삼성은 현재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를 기록하지만 중국에서의 점유율은 거의 0%에 불과합니다. 분명 중국에서도 삼성폰이 승승장구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2013년만 해도 삼성 스마트폰의 중국 점유율은 20%대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발생한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로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고, 그 빈자리를 애플과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대신하면서 삼성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받는 평균 월급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몇몇 대 도시를 제외하고는 1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많지만, 특유의 허영심 때문인지 비싸고 좋은 폰을 꼭 갖고 싶어 하는데요. 중국 포털사이트 소호에서는 애플폰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왜 일부 사용자들은 비싼 아이폰만 계속 쓰는 것인가? 한탄하는 기사까지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만한 소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고집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새로 나온 아이폰 14를 구매하기 위해 수백 명이 줄을 지어 기다리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아예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나와 잠도 거리에서 잘 작정으로 아이폰 구매 대기줄에 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현지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애국 소비를 흔히 거차오라고 하는데요. 거차오는 총 3세대로 나뉩니다. 1세대 거차오의 경우 의류, 식품, 일상용품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세대부터는 휴대폰,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소비 제품까지 확대되었으며, 최근 3세대는 문화, 일상생활, 취미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세대 시기에 화웨이가 애국심 마케팅으로 큰 성장을 이뤄내면서, 거차오가 중국 소비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애국심 마케팅에서 젊은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애국심 마케팅은 오히려 중장년층에게 더 먹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바이두 거차오 검색 빅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거차오에 압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90호 세대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것을 직접 체감하며 자란 세대로, 그들이 살아온 성장 환경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줬습니다. 90호 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와, 그 이전인 2016년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량하게 드러납니다. 2016년에는 수입 제품의 검색어 점유율이 더 높았으나, 2021년에는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75%로 역전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모여 삼성폰을 중국 시장에서 나락으로 빠뜨렸고, 시장성에 없다고 판단한 삼성은 중국 공장들을 하나둘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2018년 중국 선전통신 공장을 시작으로 텐진 스마트폰 공장, 2019년 후이자오 공장, 2020년 7월에는 수저오 PC 생산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생산기지는 현재 3곳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중국 철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수를 치는 의견들이 대세인데요. 물론 2019년 후이자오 공장을 끝으로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완전히 다 철수시킬 때만 해도, 삼성은 중국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여론은 반전되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는 기사를 냈으며, 국내 언론 또한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을 폐쇄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각종을 옮겨 베트남과 인도 투트랙 구조로 운영하면서, 코로나19에도 스마트폰 공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경쟁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은 이 당시 전 세계 스마트폰이 70% 이상 생산되는 곳으로서, 애플 아이폰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납품됩니다. 아이폰의 제조를 맡는 폭스콘, 페가트론 등은 중국 전역의 부품 및 조립 공장을 두고 있는데, 폭스콘의 스마트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2020년 목표로 했던 1분기 매출 수준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낙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기업들은 큰 손해를 받고, 삼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또한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는 중국 덕분에 더 참지 못하고 베트남 이전을 가속화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은행 JP모건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에어팟의 65% 이상을 베트남 내 애플 협력 업체들을 통해 생산할 전망이라고 하며, 인도에서도 에어팟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철수가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받는 삼성에 비해 중국의 지역 경제는 반대로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조차 삼성이 품위있게 철수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삼성은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건 물론이고, 퇴직금 지급, 랜드 시계 제공 등 떠나는 직원들을 나름대로 위로했으나, 경제 침체에 직격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폐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업체들과 인근 상점들이 6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이 철수한 후이저호 첫 달의 통계를 보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나 빠졌으며, 집값이 무려 한 달 만에 48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떨어졌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 이전 여파는 후이저호에서 100km 떨어진 장안의 동관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 후이저호 공장과 거래를 해온 중국의 유명 로봇 기업 광둥징성 지능 그룹은 28억 6천만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분의 상당 부분을 다른 회사에 넘겨야 했습니다. 삼성이 철수한 자리에 TCL 그룹의 공장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후이저호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신문 제1재경에 따르면, 후이저호시는 주택의 계약금 비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통해 경직된 수요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조한 주택 후임율 때문이었습니다. 집값을 내려도 사람이 자꾸 떠나기만 하니 주택이 팔릴 리가 없었고, 2021년 이후에도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이저호시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후이저호시의 상황을 올리는 중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후이저호 쇼핑센터는 북적여야 할 주말에도 거의 텅텅 빈 수준이라 파리만 날리고 있으며, 삼성이 후이저호를 떠난 후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소연하는 영상을 올린 한 중국인은 숙식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이 잘 주지 않는 추가 근무 수당과 유급 휴가, 다채로운 직원 여가활동까지 지원한다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도, 사람이 없으니 기업들이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역경제가 망하든 말든 삼성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탈중국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신화닷컴은 돌아오지 않는 삼성폰이라는 짧고 강력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1% 미만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면에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28%며, 반면에 애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나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크게 좁혀졌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휴대폰 출하량 모두 지난 5년 동안 삼성의 1분기 실적 중 최고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외시장에서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고, 새로운 생산 거점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에 공장을 세울 일은 없다는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중국은 애국심이 깊어서 휴대폰도 국산을 애용한다고 하니, 삼성이 떠나서 망한 중국 지역들은 한국 기업 붙잡지 말고 중국 기업에 가서 소연하시길 바랍니다.